마누라 누워있어? 네 더욱 세웠네 한 13km만 가서 쉴게 네 어디야? 어디야? 어허 타이어 타이어 타이어? 타이어가 타이어 아 내가 생겼어 어떻게 왼쪽 뒤 타이어가 안쪽게 펑크 난 것 같아 진짜요? 펑크 난다고요? 어 아 아 아 아 아 랩핑카드도 잘 달릴 수 있다. 이동 업무차, 스페리아 요다 이런, 또 이런 데가 나왔네. 정말 드물어 있는데 이런 게. 우와. 우리는 어디에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치타 쪽으로 지금 이제 한 750km 남았어. 가다가 서 도시에 가서 인터넷에서 좀 다운받을 게 있어서 다운받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저기 끝났네. 저기서 포장하고 있네. 그린맥 찔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번 평생 살고 싶어. 난 몰라. 와우. 먼저 가서 기다리세요. 하. 이쪽 도로는 재미가 없다. 이거는 천의 어딘가를 코천을 달리는 것 같다 물론 이제 그 넓은 자연이 펼쳐져 있긴 한데 카페를 떠난지 80km 지점에 뭔가 나왔어 주유소 주유소 와 경유 69.90루블 보통 얼마에 넣었지? 내가 56루블 57루블 이렇게 넣었거든? 이게 등성두성이 있으면 되게 비싼 것 같다 여기는 그나마 가까운 데 뭔가 있는 거고 어제는 150km 정도 되었을 때 뭐가 나왔는데 스트레칭 좀 하고 갑시다 부러울 것 같다 아 빨리 왔다 어디에 있는지? 지금 가방이 저도 가고 싶어 가방이 알겠습니다 무슨 소리가? 아니 이렇게 도와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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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가보자 끝없는 나무들 숲들 하늘 구름 도로 길 자동주행 해놓으면 직진으로 가면 돼 흑 흑 진짜 그러네 근데 우리는 안된다 근데 내가 이 오토컬 이걸 달아왔잖아 옛날 3년전 차랑 이거 안달았으면 지금 계속 발목을 써야되는데 정말 해오기 잘했다 지금 발은 그냥 놀고 있거든 딱 80km에 속도 맞춰놓고 지나친 것 같은데 좋지 다시 인터넷이 안되서 어딘지 안나오고 그냥 우리 여기서 라면이나 끓여먹고 가자 도시락 더블처럼 생긴게 S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알아야 돼 너무 행복해 라면 하나가 이렇게 행복하다니 시 그래서 우리 현지 음식 많이 먹고 있어 그게 현지 음식인지 모르겠지만 러시아 음식이 딱히 별로 없어 응 양씨하고 바로 가자 그럼 네 너무 좋은거 아니야 시베리아도가 어렵다고 그랬어 계속 좋은건 아니었어 요철구간 뒤에 디지털 도어락은 충격에 의해서 계속 삐삐삐 뭐야 소주하시네 치타 치타 541km 네비 시스템 밑에는 가스 스테이션 얀덱 가스 스테이션을 앞으로 가는 길에 쭉 찾아넣고 왼쪽은 목적지 계속 운전하니까 심심해서 아무 말이나 하고싶어서 찍었어요 그렇군요 아하하하 지금 110km 째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주유소 하나 있었네 다음 주유소 116km 다음 주유소가 안 돼 되게 재미난? 유쾌한? 그런 경험을 했어 내가 늘 때마다 이렇게 번역기 보여주거든 경유 53L 주세요 근데 이걸 보고 약간 키득키득 웃어 점원이 이게 약간 경유 53L를 주식에 싸웁니까? 뭐 뭐 이쁘지 않니 하여튼 번역기 돌리면 약간 그럴 때 있잖아 이장할 때 우리나라 말로 할 때 그런건가? 물어볼 데가 없네 우리 형들 있는데 옆에서 찾아 그래요 트럭 형님들 끝 수고했습니다 뒤로 들어왔어 트럭 형들이 우리를 다 지키고 있어 트럭 형들이 우리를 다 지키고 있어 수고했어 수고했어요 맛있어 돼지고기 튀긴 것 같아 돼지고기 튀긴 것 같아 맛있지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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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진도 좀 끄고 펴다 가자 우와 드루 넓다 풀벌레 소리야? 풀벌레 소리야? 대박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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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통 Sigma 택시 콩 đường 조준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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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놀았다 치타까지 바로 직진 여기는 치타 가네 치타 한 300km 남았는데 이때부터 풍경이 완전히 달라지네 어우 얘들아 위험해 안녕 저리 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디야? 어디야? 어허 타이어 타이어 타이어? 타이어가 펑크야 진짜? 어허 조금만 더 가면은 트럭 카페니까 저 저기 뭐야 비포장도로 짧게 있는데에서 TPMS 달고 오기를 정말 잘했다 아니었으면은 차가 그냥 가니까 터진지도 몰랐겠는데 뒷타이어는 오른쪽에서 두 개씩이거든 퍽 퍽 퍽 이건 난다 이거 오빠가 어떻게 아 배운대로 한번 해봐야지 배운대로 배운대로 한번 해보긴 해보자고 배운대로 히센터 히센터 차장님이 주신 거 이걸 이걸 안 쓰고 싶었는데 이게 다야 공구 이게 다야 어떻게 되겠지 혹시 혹시 모르니까 안 돼 안 돼요 아예 안 들어가 그렇구나 여보세요 예 0이에요 0 끊겼어요? 어 끊기네 진짜 어려워 차장님 얘기는 우리가 중간에 공간을 벌려놔가지고 원래는 하나가 터지면 타이어가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찢어진대 괜찮은 타이어도 근데 내가 지금 저 안쪽 거는 이 공구로는 안 될 거 같아 나는 일단 우리 서행을 해서 가자 경치가 되게 좋아 와 피크닉 온 거 같은데 지타 250km 남겨가지고 가자 여보 너무 자만했어 간간히 빗보장이 있었는데 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갈 수 있을까? 가야죠 가보는 거지 뭐 왼쪽으로 들어가면은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카센터들이 맺혀있거든? 시타가 200km 남았단 말이야 보러 봐봐 뒷포장이야 완전 그냥 천천히 가는게 나을 것 같아 와 서쪽으로 간다는게 태양을 계속 마주 본다는게 뜨거웠구만 눈도 마음도 몸도 뜨거우죠 왜 날더러 가라는겨? 나 못가 아저씨 우리 못가요 빵 고맙다고요 어 좀만 가자 슈우우우 슈우우우 오늘 메뉴 뭐? 황태미역국 아 아 아 아 아 와 치카 100km 앞에서 황태미역국 나 오늘은 딱 한 병 가져온 소주를 딱 한 잔만 먹고 자야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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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닐 수 있던 것 같아. 자, 짠. 고생했어. 고생했어요. 맛있어? 맛있어. 왜? 회가 저쪽에서 뜨나? 저쪽에서 뜯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 왜? 왜? 아니. 해를 그냥 쫓아가고 있어.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 이런 바보. 무의식적으로 해를 해쪽으로 가고 있었어. 바보. 다시 돌려서 치타로. 유라시아 횡단하는 사람들이 왜 치타 치타 하는지 알겠어. 왜요? 치타 근처에 오니까 이제 좀 뭔가 인적이 많아지고. 3박 4일, 4박 5일 동안 150kg에 하나씩 뭘 볼까 싶을 정도로 인적이 없었잖아. 우리 치타다. 와.... 와..... 와.... 사람이다. 와.... 젊은 여자다. 와.... 사람들이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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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거 이렇게 배워놔야겠다 600루블이라고 하시는데 100루블 더 드리자 600루블이면 얼마죠? 11,000원, 13,000원 공기 주인구가 왜 찢어졌던 건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게 노후가 돼서 그렇대 물 좀 얻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 물 좀 얻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 이거? Can I use? OK OK 스파시바 갑자기 영어? 오 와우 안녕하세요 I've got it I'm going to go 와 get it 미친 다 됐어 어쨌든 코미디 하는 줄 알았네 그거 했다고 했는거에요? 이게 우리가 한국에서 쓰는 이게 우리 주방용 숯떡꼭지에 쓰는 굵은거란 말이야 오? 오? 들어간다? 오우야 오우야 오케이 이렇게 하는거죠 개조를 했어요 자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아주 괜찮은 시스템입니다 원래는 이게 물이 들어와서 일로 물을 뿌릴때 쓰는건데 이것만 바꾸면 되지 닮았다고? 닮았다고? 아 이분 이거 찍어야겠어 물어봐요 찍어도 되나요? 구름기가 닮았다는 이분의 형 하하하하 코미디와 구려탕이 구려탕족은 같은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거죠? 유전자가 같다고 말한다? 혈통? 네 오우 одинаков어 구려탕? 이 혈이 이렇게 바이칼 구려탕 바이칼 구려탕? 아 이게 구려탕족 바꾼가봐 바이칼 가면 구려탕 부족? 뭐라고 해야되지?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하하하 공기약 이 정도 오늘 아침에 하지 못한 화이칼 출발 출발 아 아 사람들 봐 우와 세상 사람 다 야 왜 이렇게 많아 모르고 진짜로 우리많이 하하하하 이렇게 많네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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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를 더 가깝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